카메라 앞에서 부터 뒤쪽 쭉 한 번씩 아이컨택 해주시면 되겠고 이것도 팬분이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 팬분께서 준비해 주신 너무 잘 어울리신다 네네네 네 머리 점령을 해주시고 준비가 되면 촬영을 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왼쪽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뮤직비디오 왼쪽부터 한 번씩 카메라 아이컨택 한 번씩 해주시면서 3초 동안 촬영하겠습니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조명 한번 바꿔주시고요 네 저희가 확인해 드릴게요 바로 조명 네 좋습니다 한 번 더 주방 바라봐 주시고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감사합니다 자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오른쪽 바라보고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 잠깐 또 하시면 되겠고요 네 오늘 포토타임 또 여기서 끝낼 수 없으니까 한 바퀴 더 돌 거예요 네 그때 또 다른 포즈로 한번 찍어주시고 오른쪽 바라보고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또 요즘 또 신세대 신세대 자 왼쪽 한 번 더 갈게요 네 여러분들 우리 오늘 포토타임 또 넉넉하게 드린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래도 약속 지켜야죠 자 왼쪽부터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중앙 쪽 바라봐 주시고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괜찮아요 거의 다 끝나갔어요 이제 끝나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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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얼마 안 남았어요 마지막 오른쪽이요 마지막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 카메라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또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를 했어요 삼각